야, 첫 출동인데 좀 훔치겠지? 네, 무서워요 그래도 절대 무서워도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원래는 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, 맞아 야, 만약에 말이야 영혼이라는 게 정말로 있단 말이야 자기가 왜 죽었는지도 모른 채 죽어버린 영혼들 말이야 야, 얼마나 슬프겠냐 그 영혼들 슬프지 않게 우리가 노력해야지 끝내자 비밀 하나 말해 드릴까요? 저요 경찰이 좀 더 하고 싶어졌어요 나도 비밀 하나 말해 줘? 나도 그래, 아직 내 꿈이 없었죠 누군가 꿈꾸는 걸 볼 수 있다며 그 사람의 눈을 닦아주고 다시 땀 흘릴 수 있게 한다면 그래, 누군가 외면을 한데도 누군가를 수시해 한다면 누군가를 미소짓게 한다면 나로 인해 나로 인해 눈문만 살 수 있다며 그래, 아직 내 꿈이 없었고 그래, 고도진 나를 외면해도 오늘 그럼 오늘 당핵, 나 오늘 당핵, 나 오늘 당핵, 나 내 기도 우리 나를 숨쉬고 한다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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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오늘이야 괜찮아 괜찮아 우린 길어 숨쉬고 있을 테니까 난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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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길어 숨쉬고 있을 테니까 우린 길어 숨쉬고 있을 테니까 dummy어 유니버 Holz